자 이번 순서는 우리 로아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코너죠. 그쵸! 아로아 여러분들과 아스테로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아라TV 팬싸인을 부탁해!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가 있죠? CD에 이제 전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사인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 아라TV 팬싸인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라올 벨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댓글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팬싸 탭을 조금 장착하시면서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 락키는 오 락키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잘 어울리네. 아 머리? 머리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올라와. 진우야 오늘 너무 잘생겼어. 그런 거 보시면은 그냥 그런 거 보시면 바로 적응대. 네. 그런 내용으로. 자 그럼 진행해볼까요 형들? 이거 내 눈보다 빠르면. 진짜 빨라. 이것도 랜덤이니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캡쳐를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냥 하나도 봐야 되지. 봐야 돼. 시간 걸리잖아 또. 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 했어요. 형 왜 아이디어 내고 혼나? 원래 그런 존재예요. 고르시면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약간 약간.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이거는 새가 와야 돼. 새. 약간 이렇게 보여. 조류의 시력이 필요해. 아 이게 형 캡쳐를 해도 댓글들이. 너무 빨라서 안 보여. 그 정도예요? 아 찾았어. 저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우주먼지님. 네. 우주먼지님께서 키키키키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우주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했죠? 우주먼지님. 우주먼지님께서. 저도 찾았어요. 뭡니까? 방지윤 분이 애틀다. 이야. 여러분 간단한 걸로 보내시면 오히려 선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네요. 네. 제가 멘트도 썼습니다. 우주먼지님께 웃어줘서 고마워요. 아 그렇죠. 야 센스가 있네요. 우리 지윤씨가. 와 안 보여. 근데 이제 또 문재인 키키키만 올라오셨어요. 큰일 났다. 네. 캡쳐를 했는데 딱 보였어요. 따나 선장님이 너무 귀여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써서 드릴게요. 저도 캡쳐를 했는데 진우의 왕관님이 진우하고 하트를 7개나 주셨습니다. 와 캡쳐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최고야. 캡쳐를 어떻게 해 이거. 자 이걸로 해봐봐. 우리가 쓰고 있는 동안 해. 캡쳐를 한 4, 5장 해 그냥 계속. 그리고 너네가 멘트를 보고 고르면 돼. 여기 여기서부터 해. 난 도전하겠어 인간을 뛰어넣어야 해. 보여요? 캡쳐를. 봤어요. 저는 봉봉님이 나도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뭐 왜 나도죠? 뭔가 갖고 싶다고. 나도 갖고 싶다. 당첨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저도 골랐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저는 알러뷰 님께서 아스트로 짱짱맨 하면서 하트를 6개를 붙였는데 빨주노초파남으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하트를 붙여주셔가지고. 아 무. 한 번 먹어봐. 아 그렇네요. 제가 뭐라고 하겠죠? 빨주노초파남. 아. 파남보. 무지개를 붙여주셔서 이분께 감사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두 개가 남았죠. 그럼요. 이거는 이제 형이 말한대로 캡쳐를 해서 네 읽기를 한 번 뽑아봅시다. 좋습니다. 캡쳐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보고 이제 골라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하다다. 여기부터 여기. 여기 딱 있다 여기. 이게. 이거 읽잖아. 이거 딱 좋아. 이분께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공구롭게도 제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입니다. 비니아 우우 님. 와 쩡쩡쩡쩡. 나 포기할래. 아. 포기는. 인생은. 포기는. 배추셀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포기한다고 얘기하자마자 저희가 캡쳐를 해가지고. 이렇게 싸인식이 되는 거니까. 당신은 행운아. 행운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는 그쪽에서 한 번 골라봐주세요. 자.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거 아까 아니면. 형이 형이 몰라 형이. 자. 골랐습니다. 골랐대요. 일단 문개미 님께서. 문개미요? 문개미 님께서 보내주신. 개미라는. 우리. 1등 가자. 아. 와. 좋은. 좋은 댓글이었어요. 좋은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아로하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 아로하이 여러분들이. 할 일도 되게 많다고. 오늘도 막. 댓글을 많이 보긴 했는데. 네. 마침 하나. 사퇴인 거라고.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 했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10개가 됐는데. 네. 닉네임을 한 번 읽어봅시다. 네. 자. 다음 저. 우주먼지 님. 아까. 키키키키키.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봉 님. 봉봉. 낚시. 네. 일단. 비니아. 유주분이랑요. 그리고. 방지흥 님이랑. 네. 그리고. 하하 아스트로.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네. 저는 일단. 진우의 왕관 님. 그 다음이. 이제. 아일러브유 님. 하트 이제. 무지개 색으로. 붙여주신 분.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문개미 님. 우리 같이 파이팅 해봐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